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를 들게 되면 부산도 지금보다 상황이 굉장히 많이 악화되는 겁니다. 부산도 당일 투표장에 많은 여러분들 애국시민들이 달려가지 않으면 부산도 여러분들 지난번 선거에서 18석인데 정상적인 투표가 있으면 18석을 국힘당이 차지했을 건데 사전투표를 만져가지고 민주당의 3석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더 가져가는 거죠 두세석 정도를 그러니까 부산 상황이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오늘 어제 바실리아tv에 조슈아님하고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연락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 cctv 조작권은 바실리아tv에서 또 이렇게 보도를 했지만 어제 조슈아 씨가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소화를 해가지고 간단하게 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어떻든 핵심은 뭔가 하니까 전산조작을 해도 종이투표지를 투입해야 됩니다. 종이투표지를. 종이투표지를. 어떻든 간에 참관인이 수치를 개수한 곳에서 조작하긴 한 끈이 몇 끈이 있는데 그걸 참조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발표 사전투표자 수를 조작을 한 거거든요. 그럼 반드시 사박 5일 사이에 조작 수치만큼을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행랑식 투표함에 투입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편투표는 모처에서 표를 갈아치기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조슈아 씨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를 국리를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방법은 투표함에 창고에 불을 끄게 되면 cctv가 자외선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cctv는 흑백으로 돌아가지만 표를 넣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니까 조슈아 씨 이야기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불을 꺼야 된다는 것이고 불을 왜 꺼야 되는데 불을 끄더라도 cctv는 자외선 기능이 있기 때문에 흑백으로 돌아가지만 불을 끄게 끄어놓은 상태가 있으면 위조투표 투입이 불가능하다. 선관위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도둑놈들이. 도둑놈들이 도둑질을 해야 되는데 도둑질을 할 수 없도록 만들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답은 이게 정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긴급 공지로 해가지고 어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게 다 쇼라는 겁니다. 조슈아 씨 이야기는 중앙에서 다 원격으로 다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의조투표를 투입하는 시간 동안에 다른 화면을 대체해가지고 얼마든지 조작이 그냥 밥 먹듯이 쉽다는 것이 조슈아 씨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기가 차는 거가 독일의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판결한 거 아닙니까. 평범한 보통 시민들이 육안으로 검증할 수 없는 어떤 종류의 선거 도구나 방법은 사용될 수 없다. 그래서 전자투표기 사용을 금지한 거 아닙니까. cctv를 어떻게 믿습니까. 기계를 어떻게 믿느냐고요. 가끔 자기 눈도 착실을 일으키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 쇼라는 겁니다. 대만 선거를 보시게 되면 cctv도 없고 투표함도 옮기지 않고 사전투표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투표지 분류기 여러분들 제어용 컴퓨터도 없고 투표지 분류기도 없고 개수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여러분들 쇼를 가지고 이렇게 1년에 1조 예산을 쓰면서 진짜 그 인간들한테 돈을 왜 세금을 내야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위조투표지 넣는 동안에 뭐죠. 그냥 원격으로 다 스탑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투표함에 이런 영상 스위치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영상 화면을 합성하는 방송장비를 사용하게 되면 얼마든지 뭡니까. 정지도 시킬 수 있고 다른 화면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고 별지를 쓰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중앙집중형 cctv는 조작이 어마어마하게 쉽고 조작하는 장비값도 너무나 싸다는 겁니다. 그냥 중앙에서 울진군 무슨 양산군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 집어넣을 때 그게 스탑하거나 화면으로 정지하거나 화면을 바꾸거나 해 가지고 얼마나 조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조슈아 씨가 아주 이런 전자장피를 사용하는데 현장에서 발군의 실력가 아닌 거죠. 이걸 찾아낸 겁니다. 돈 안 드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그냥 불 끄어놓는 거다. 투표함에 창고에 불을 끄게 되면 cctv 기능은 돌아가지만 사람들이 투표함에 표를 넣을 수 없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제안을 하는데 국민 한 사람 경찰 한 사람 성관이 한 명씩 창고 바로 앞에서 성관이 사무실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창고 앞에서 불 침범을 서는 것이고 창고 불을 끄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가장 최고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악질적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지금 어렵게 되게 됐으니까 정말 이렇게 성관이가 참 악질적입니다. 정말 참 문제가 큽니다. 보시게 되면 문제가 참 심각하네요. 오늘 한 분께서 얘기가 자 어쨌든 간에 표가 사표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거고 그렇다고 방송을 보고 자통당 방송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방송을 계속 봐온 분들이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개헌선이 무너진다는 거 아닙니까 개헌선이 개헌선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더불어민주당 여러분들 개헌을 할 수 있다는 걸 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도 당일 투표에 다 가서 투표하고 미우나 고우나 여러분들 보수진영의 표를 주라는 거 아닙니까 원희룡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당이 지지 원희룡이 무슨 뭐 이롱입니까 다 지죠 100% 지는 거죠 인천광역시 개양을 가가 지르면 어떻게 이깁니까 엄청난 사람들 같은 거 이길 수가 없잖아요 방송 보는 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될 것은 내가 국힘당을 옹호하는 게 아니고 알아서 다 하시기 바랍니다 100석을 못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100석을 개헌선이 무너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매습 받을 건 까게 되면 오늘 여러분들이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그렇게 참담한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국힘당 찍으라는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사표는 안 돼야 될 거고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